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내용을 이렇게 총선이 이제 한 90일도 채 안 남았죠. 1월 11일이 공직자로서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퇴에 대한 거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속속 총선 출마를 위해 가지고 사표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네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방송을 드리겠는데 참 이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보면 과학적 사고 같은 데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고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4월 10일 총선은 2020년도 4.15 총선과 비교 해 가지고 선거 공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서는 한보도 나가지 못한 상태인 거죠. 국민들 앞에서는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를 사용하고 수작업으로 전면 수개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지만 3년 9개월 정도 이 문제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게 다 말장난이고 그게 다 쇼고 그게 다 국민들을 쏘기는 그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전혀 총선에 대해서 제도 개선 작업 없이 4월 10일 총선을 맡게 된 거죠. 그러면 희망사고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이 문제를 냉철하게 바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과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결과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별로 우리 사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이제 꼼꼼하게 따지거나 이렇지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판 언저리에 되게 머무는 사람들은 문과 출신들이니까 엔지니어들 하고 달리 이런 엔지니어적 사고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뭐 안 잘 되겠냐 이렇게 해서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말 무대책 총선을 가지고는 윤대통령도 대패할 거고 국민의 힘도 대패할 가능성이 그냥 높다 정도가 아니고 아주아주 높은 거죠 . 그래서 참 딱하게 제가 봅니다 딱하게 보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2017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공직선거가 모두 9번 있었는데 그 9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왔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주장이 아니고 그냥 과학적으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도 여러분들 침묵하고 국힘당도 침묵하고 대통령께서도 침묵하고 대법관들 침묵하고 선관위도 침묵하지만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가라면 기준으로 제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예외 없이 다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 그런 아주 엄청난 문제점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한 80여 일 정도 남은 총선을 앞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4월 10일 총선이 끝난 다음에 4월 11일부터 또 여러분 22대 총선은 이렇게 조작됐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또 할 생각하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러짐에도 불구하고 뭐가 지금 이제 고치 시급하게라도 고쳐야 되는지 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그렇게 찍는 것만 관철시키더라도 위조투표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일체 움직일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다들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나라가 이제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접수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입을 다 다물고 있으니까 참 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런 진실과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기 때문에 공병호 tv는 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나라가 정상화되는데 힘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